2022년 5월 15일 주일말씀 요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도서 12장 11절 스승이 나를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인류를 하나님 품으로 구원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명자입니다.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죄 속에 빠져있는 사람까지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훌륭한 선생들이 지구촌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이르기까지 그리고 인류가 존재하는 날까지 선생은 존재할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스승이 존재하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반 라삐와 달랐습니다. 바리세인, 율법사, 사도개인들의 가르침과는 달랐습니다. 하느님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섬기는 삶이 아니라 그와 같이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공경하고 존중하라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을 섬기고 땅을 섬기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귀하게 여기듯이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삶은 바로 이 땅을 귀하게 여기고 육신을 소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알 때 진정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잘 믿으려면 반드시 삶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하느님의 이름만 부르면서 하느님이 아버지라는 것만 알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면 성령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권력과 명예가 있고 돈이 있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달라야 합니다. 권력과 명예가 있는 자, 부자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만큼 제자들에게 고개 숙이고 서로 인정해 줘야 합니다. 절대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일까요? 하느님 보시기에는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뱅이라 집이 없습니다. 병자의 명예도 없고 훌륭한 지식도 없습니다. 유식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글을 모릅니다. 많은 책을 읽지 않았고 학위도 없습니다. 박사 자격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보시기에는 다룹니다. 지식을 가지고 아주 유식한 언어를 사용하지만 삶 속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이름은 대단하고 빛을 발하지만 삶은 그 반대인 것과 같습니다. 형제를 향한 하느님의 뜻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인정하는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당대 하느님의 역사 속에서 아멘하며 살아가는 섭리인들은 의인 중에 의인이오 영적인 물질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외우고 습득하고 인정하면서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묵상 말씀으로 더 깊은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